네 그래서 오늘 실험은 열기구 실험인데 불이 났어요. 아까 간다! 간다!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 하시는 거야? 나가세요 당장!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 바로 나갈게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여러분 저희 촬영 빨리 끝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 꺼지세요! 빨리 가겠습니다. 하트 왜? 과학 실험실! 찌글찌글 보글보글 과학 실험실! 자 오늘은 열기구 만들기 실험을 해볼 건데요. 눈 떠주시고요. 눈을 못 뜨겠어요. 눈 빠졌어요. 아 정말 재미없네. 실험에 앞서서 오늘 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열과 바람에 관련된 과학 실험이잖아요. 네. 자 그래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네. 열에 관련된 게임인데요. 네. 당연하지 게임입니다. 그 열이 그 열이에요? 그게 맞아요? 둘이서 당연하지 게임을 해서 열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이 드러난다. 네. 그 사람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. 너 오늘 이빨 안 닦고 왔지? 당연하지. 너 오늘 세수 안 하고 왔지? 당연하지. 아 패드립 밖에 안 나오면 돼. 너 평소에 귀여운 척 할 때 제일 역겨운 거 알지? 한 입 안 할래. 그렇지? 한 입 안 할래. 당연하지. 너 근데 지금 서 있는 거 맞지? 당연하지. 아 저 재미있어서 저 유쾌하게 받고 있거든요. 너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빨 더 노란 거 알지? 당연하지. 왜? 아 너 너무 좋아가지고.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잖아. 응.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너라는 사실. 너 알고 있지? 당연하지. 그 혜택 네가 얼마나 받은지 보여줄 수 있지? 당연하지. 보여줘 그러면. 아 이거는. 왜요? 아 왜요? 왜요? 저도 했잖아요. 그래서 똑같다. 그래서 했잖아요. 공기동 승리. 공기동 승리. 자 오늘은 특별하게 회자는 박사 모자를. 아 박사니까. 자 박사 모자 쓰세요. 뭐예요? 자 앞에 열기구 세트가 놓여 있는데요. 자 이거를 각자 하나씩 꺼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아니면 하나를 제대로 해서 성공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. 근데 너가 이거 도와준다고 제대로 할 수 있나?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나는. 약간 도움이 되겠냐는 말이지 내가. 압압. 하트 왜? 과 실음실.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? 그럼 너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. 삭. 내가 이렇게 하면 넌 풀리는 하는 거 알겠지? 삭. 나 아파야 이게. 아프다니까 이렇게 때리면? 당첨도 그 땅이 때렸다가 좀 나. 화냈잖아요. 쭈빼기. 열 받네. 자 이렇게 다 붙였어요. 네.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일단 1차 완성이 됐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오. 됐다. 됐다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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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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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에 빠에 빠에. 나? 어. 하나 둘 셋. 아 틀라.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. 으아악! 이렇게 흔들렸는데 불이 계속 쏘니까 그러니까 내가 빼는 얘가 빼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빼는 게 이걸 잡는 거야지 이렇게 빼면 하트 왜? 콰 실음실! 자 하마터면 저희가 사무실 옥상에 서 있는데 건물이 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거든요? 건물이 탈 뻔하잖아 맞죠 그게 억울해요 아 옥상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하마터면 진짜 사무실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? 그쵸? 와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나가세요 당장! 아 죄송해요 다음 실험은 저희가 꼭 성공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과학 실험실 Father Clark nueva 처음 Porter 쉽고 첫짱 뭐냐